첫 번째 이슈 탈모 치료 지원 논란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청년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자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지난 16일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 중에서 탈모 증상으로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했을 경우 그 금액 중 일부를 이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0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조례안이 반가운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탈모가 국가 지원이 필요한 질병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년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걸 놓고 양측 타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 이 병적 탈모로 치료를 받는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내용을 찬성하는 측 입장에서는 청년 탈모는 더 이상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적 질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고요. 반면 반대하는 입장을 좀 살펴보면 탈모가 의식주와 같이 생존에 직결된 문제가 아닌 만큼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 재지원이 들어가는 정책인 만큼 이제 또 감론을 을박해서 절충점을 찾아내야 될 텐데 간단하진 않을 것 같군요. 네.